네, 이남우 교수의 좋은 주식 연구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또 유튜브 박선수TV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각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선수TV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네. 밤 시간에 우리 요즘 라이브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라이브 토요일에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탁튜브 우리 탁실장님도 보고 계시고? 저는 라이브 하면 꼭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탁튜브도 한 장 같이 하고. 아, 탁튜브도 하실 때 우리 박차장님 오시고?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박차장님한테. 아, 저 몰래 보고 있습니다. 네.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자, 그리고 또 우리 강작가님도 강프로님도 하시잖아요. 네, 라이브는 요즘 별로 안 했는데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죠. 할투. 네, 할투. 제가 라이브 요령도 좀 알려드리고 우리 강작가님한테. 좀 이렇게 라이브의 어떤 필요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바쁘셔가지고. 뭐가 은근히 좀 귀찮아요, 그걸 판단이니까. 근데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죠, 돈. 슈퍼챗. 아니, 근데 누가 누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라이브는 완전 대선배이셔어요. 라이브는 제가 조금 선배예요. 유튜브 자체는 제가 좀 더 오래 했지만 라이브는 대선배이셔어요. 구독자수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언젠타 하셨죠? 라이브는 저한테. 저는 몇 달 안 됐죠. 네, 한 지 지금. 이제 한 6개월. 네, 죄송합니다. 강작가님은 몇 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6개월 됐는데 라이브 쪽으로는 저한테 자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원래 제가 돈 받고 해드렸는데 강작가님한테 특별히 무료로 회사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무료로. 저희가 한번 회사를 찾아갔죠. 정푸러한테 물어봐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 여튼. 그러니까 왜 목뚱하니 딱 물어봐. 주식을 마치 정푸러한테 물어보는 건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박현상 찬양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나쁘지 않은 장이고요. 제일 많은 기존의 대형주단을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답답한 장.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종가기준 1.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보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퍼센트 올라주시죠. 네, 퍼센트도 아니고요. 그래도 프로스에 조금 위안을 삼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0.5% 올라서 952포인트. 오랜만에 95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장 같을 경우가 라스닥 상승세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 성장주단 상승세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늘 코스닥 종목들 상승이 조금은 더 예사롭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오늘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어제 종가가 2,757포인트거든요. 시가가 2,765포인트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떠서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한 9시 반까지 쭉 밀리더라고요. 아이고 또 미국장 뜨면 우리장 또 고점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외국인들도 중간에 조금씩은 매수를 하긴 했었고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장 종가까지 조금 들어올렸는데 막상 그렇게 크게 들어올린 것보다는 그냥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폭이 줄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종목별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긴 없었어요. 없긴 없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빠졌습니다. 1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시총 상위주들보다는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을 지금 좋다고 하는 것들을 눌릴 때 쫓아갈까. 예를 들어 지금 좋다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좋았었던 엔터라든지 기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을 눌릴 때 쫓아갈까. 아니면 조금 먼 거를 최악까지 빠진 상황에서 기다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상 바닥으로 혹은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베팅을 해서 PBR이 0.5배라든지 여기서 싼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서 기다릴까. 이게 지금 저는 시장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어느 업종이 좀 싼 거예요? 가격 많이 떨어진 게 어디예요? 많이 빠진 가격적으로 봤을 땐 화학 업종 엄청 빠졌죠. 그런데 시향은 엄청 안 좋습니다. 최악이죠. 그렇습니까? 네. 일단 그래서 이것들은 각자 개인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둘 다 당장 수익이 안 나는 매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게 오늘 시장이 핵심인 것 같은데 오늘 전체 코스피 거래 대금이 9조 잠시만요. 9조 9천억 나왔거든요. 그런데 코스피에서요. 코스피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나온 종목이 혹시 유추하실 수 있으세요? 코스피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 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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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에? 코스피? 코스피에서요. 맨날 함성전자 아니면 엔솔이었죠. 땡. 거래 액으로? 거래 대금. 대금으로? 네. 거래량 말고. SDI 보입니다. 땡. 뭐야? 남선 알루미늄이에요. 남선 알루미늄? 코스피에서요? 코스피에서요. 거기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인가 보네요. 맞죠. 예예. 그리고 그 남선 알루미늄이 7,100억 나왔거든요. 오늘 거래 대금이. 그리고 쌍방울이 7,000억 나왔어요. 쌍방울? 쌍방울. 그 쌍용차 인수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거 뭐 누가 할 것 같다 이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이 5,800억 나온 게 삼성전자였고요. 그 다음 네 번째 3,000억 나온 게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네. 그럼 종목이 남선 알루미늄은 오늘 0,9% 40원 플러스로 끝났는데. 에? 그렇게 많이 거래됐는데? 네. 그럼 막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억 주 나왔고 1억 5,700만 주 나왔고. 쌍방울은 5억 주 이상이 나왔거든요. 5억 주? 네. 이게 지금 세기도 힘들어요죠. 이거는 무슨 트위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장에 따라서 원래 이런 거래대금 거래량은 코스닥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부 코스닥 예를 들어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테마성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래소에서 이렇게 며칠 전에 남선 알루미늄이 크게 나오긴 했었는데. 맞아요. 세 종목이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지금 거래대금 합치면 세 종목이 지금 1조 4천억에 1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오늘 전체 거래대금이 9조 9천억에서.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소에서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서울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천천히 분할 면에서 할까. 저번에 왔을 때 탁포론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해볼만 할 수 있을.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느냐. 근데 좀 걸릴 것 같고. 의심이 있고. 혹은 많이 멀어있는 거. 대신에 예를 들어 5월에 빅셋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성장주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언제 갈지 모르니까 물떠놓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런데 종목들을 봤을 때 보면은 요즘 두더지 게임하는 것 같거든요. 뭐 튀으면 바로 때려요? 튀으면 때리고 대신에 눌려있으면 뭐 같을지 모르겠고. 어떤 분 같을 경우 이런 장을 럭비공장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더지 옛날에 참 많이 했는데. 여보세요. 잠깐만요. 쌍방울이라는 경우에 무슨 논리로 투자를 했을까요? 10년 동안 한 번도 투자를 본 적이 없네요. 쌍방울? 쌍방울. 쌍용차 인수 뛰어들면서. 재료가 좀 있죠. 아마 많이 거래가 좀 몰린 것 같은데. 저희 백브레이징 시장에서도 며칠 전에 한 것 같긴 한데. 뉴스 플로라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크니까는. 일단 시장 측면,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거래에서 많은 거래대금이 몰렸다. 정말로 지금 시장이 2,759포인트예요. 그럼 작년 12월 달에 3,000포인트에서 부러진 거잖아요. 그럼 3달 동안, 지금 4달째 넘어간 차에서 언론상이라든지 옆에서 우리 봤을 때는 와, 엔터주가, JRP가 신고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그럼 나만 지금 굉장히 소외가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몰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10초 정도 나오긴 했지만 막상 이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썩 유쾌한 거래대금은 아니었다. 그리고 대형주단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고 시청 상위주 정도에서 봤을 때는 10초 정도의 10위 정도에서는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이런 종목 정도만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이 움직이는 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장주단으로 조금씩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자주 말씀드리기는 않지만 대부분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는 바닥은 잡힌 듯한 모양새는 다 잡히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2월 달까지는 그냥 빠지기만 했다가 어느 정도는 쌍바닥도 잃었고 어느 정도는 가격 손박임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기대감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은 형성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제가 아까 두더지 장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종목들이 막상 제가 A라는 종목을 살라고 했거든요. 살라고 했는데 호가에 60주, 100주 얼마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한 4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거 나 그래도 얼만큼 살라고 그러는데 안 샀거든요. 15%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상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재미가 없었던 시장에서 안전한 가격대 떨어질 때 분할 매수가 아닌 좀 플러스 1, 2%대에서 잡으려고 하는 만만한 가격대에서는 거래가 별로 없고요. 막상 6, 7% 떠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는 호가가 매우 풍부하게 좀 생깁니다. 그때는 잡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잡으면 또 다음날 두더지처럼 맞으면 또 밀리거든요. 불안하죠. 네,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막상 마음 편한 대형주는 조금 기고 있고 좀 튈 만한 중소형주단에서는 가다 말다 가다 말다 하고 있고 그러니 뭔가 이슈가 쏠리는 이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막상 종목들의 중소형주단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은 잡히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시장. 오늘 어떤 섹터들이 그래도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였습니까? 섹터별로 찬찬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좋았던 섹터가 우리 봤을 때는 은행 보험 있지 않습니까? 은행 보험 섹터에 대한 설명은 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은행색 그러니까 장당이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고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씩 은행주가 빠지긴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뭔가 공식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 최근에 강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순환매 형식으로 은행주가 장중에 한 2% 정도 밀려서 끝났는데 막상 뉴스단으로라든지 레포트를 봤을 때 은행주보다는 보험주단이 조금 더 강세더라고요. 막상 둘 다 빠지긴 했어요. 보험주는 1% 언더에서 빠지긴 했는데 장중에 2, 3% 빠졌다가 보험주는 들어 올리더라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밀렸고 업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일단은 은행주 대비해서는 보험주가 조금씩 강세였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엔터 쪽에 빅뱅 컴백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주가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좀 재미있게 본 게 최근에 엔터가 매우 강세였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작가님께서도 엔터를 제일 많이 들으셨다고. 맞아요. 여기 앉아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세였던 섹터를 생각해보면 엔터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엔터가 다 빠졌거든요. 빅뱅도 못 구한 거예요? 빅뱅이 4년 만에 컴백을 했죠. 승리 제외하고 컴백을 했다 하는데 어찌됐든 컴백을 하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회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은행주가 빠진 것처럼 솔직히 엎팡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치부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올랐었던 섹터에 대한 차익실한 성격을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모멘텀 소멸 이벤트 드리븐으로 봐야 될지는 말을 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YG 엔터가 6% 정도 빠졌어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쁘게 올라가다가 단기 추세 한 번에 깨버렸으니까 그리고 SM도 2% 정도 빠졌고 그런데 오늘 특징은 또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엔터 3, 4 올라올 때 그냥 그 얘기만 하다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작은 종목들을 얘기했습니다. 큐브 엔터도 올라오고 있고 RBW도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은 엔터조들도 오늘 크게 밀리더라고요. 큐브 엔터 5%, RBW 3.8% 그러면 이 섹터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슈가 빅뱅이고 JIP 같은 경우는 두나무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뉴스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뭔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는 아니라는 제가 자료를 보긴 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은 차익질환 성격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인 기관 쌍크를 세게 때렸습니다. 꽤 많은 분량을.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뭔가 기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오는 섹터가 있어야지 매매하기가 편하거든요. 대장주라고 그러고 혹은 주도 섹터라고 그러고 그런데 갈만 하면 이렇게 조금 그래도 엔터는 한 2, 3주 동안 되게 좋았어요. 들고 있기 편했는데 오늘부터 한 번 딱 깨지고 아 이거 내일 들어올리지 못하면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 참여들도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 작품을 말씀 좀 드리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쌍크리 매수가 들어왔을 때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다. 어떤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팔거나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수급이 더 권전하다라고 수급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쌍크리 매수가 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의도 컨센서스 바이라고 합니다. 그런 섹터를. 엔터가 그랬던 거고 그럼 지금 엔터가 조정을 받았는데 안 좋아서 파냐? 아닙니다. 엔터를 팔고 지금 다른 걸 사고 싶은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수급이.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소진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의 변화가 현재는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왜 YG가 제일 많이 때려 맞았냐? 소위 말하는 세론 뉴스 한 거죠. 빅뱅 어제 컴백을 했고 12시에. 들어봤는데 그냥 기대했던 수준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매니저들이 빅뱅 음악 안 들었을 겁니다. 안 듣고 그냥 세론 뉴스 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YG가 좀 많이 맞은 거고 JYP는 오늘 그나마 선방했었던 이유는 유일하게 오늘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JYP가 제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다른 거 안 하고 엔터 본어에만 집중하고 좋은 마진을 갖고 있습니다. 30%라는 높은 마진. 외국인들은 이렇게 높은 마진에 있는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매출만 나오면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SM은 최근에 거버넌스의 어떤 이슈 때문에 단기 급등한 측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거다. 그래서 엔터 섹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수급적으로 지금 약간의 불편한 구간이고 이게 더 매치를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엔터를 좋게 보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또 어떤 엔트리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2차 전지를 더 사고 싶은 것 같아요. 대체로 기관들이.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단기에 많이 올랐는데 많이 빠르게 못 채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장주를 세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있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 안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테슬라 지금 1분기 인도량 보니까 저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숫자를 낼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에 낙수 효과가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애들 중심으로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엔터가 좋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팔았는데 계속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면서 계속 가길이 올라요.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기관은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삽니다. 비중이 꽤 많이 있었다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다가 다시 삽니다. 다시 하니까 밸루에이션이 나오네 목표가가 그러면 팔았다가 다시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엔터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아웃퍼폼한다고 보는 그런 어떤 수급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로 좀 더 간 거고 그래서 엔터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컨센서스 바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는요. 사실 수급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만약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판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제 차 주가는 원상복귀합니다. 이렇게 뚜렷한 바이시리들은 제가 거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엔터를 팔고 2차 전지로 들어간다 이런 거. 그렇습니까? 자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자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탁 실장님 거 잘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 엄청 잘 들어요. 저 얘기할 때 좀 좋으신 거 아닌가요? 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 보험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은행은 아까 박차영이 말씀은 정말 잘 해주셨는데 은행은 그냥 거의 반등 못하고 그냥 거의 종가 저가 부분에서 끝났고 보험은 상당 부분 좀 들어 올렸는데 저는 이렇게 봐야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은행은 어제 최근에 좀 불편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은행들끼리 금리 인하 경쟁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금리 인하 경쟁? 네. 지금 금리 인하 경쟁이 들어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은행주가 수혜인데 그거는 니메스 수혜인 건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안 나오면 Q가 안 나오면 은행주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은행주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들이 금리 인하 경쟁이 들어갔고요. 금리 인하 경쟁이 들어갔을 때 은행주 주가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 제가 좀 전에 올 때 보니까 카카오뱅크에서 3% 금리로 지금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3%대. 이거 지금 6, 7% 최근에 얘기 나왔잖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금리입니다. 카뱅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 적자를 일부 감수하더라도 지금 고객을 모으겠다. 이런 건 은행주 주가에 좀 불편하고요. 그날 보험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자동차 보험 인하를 했어요. 1, 2% 하지만 그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주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앞으로 좋은 이벤트들이 계속 있거든요. 보험주는. 그런 부분에서 보험주들은 좀 저가 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런 은행과 보험주 관련해서도 좀 전해드렸고요. 또 어떤 섹터 있었습니까? 아까 그 엔터 말씀하실 때 제가 개인적인 생각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좋은 업황 내에서 종목들이 차익실현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물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서. 그런데 그러다가 장이 빠져버리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을 첫 하락. 오늘 첫 하락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최근 6개월 동안 워낙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아했었던 신뢰받은 섹터가 정고점을 회복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입장 혹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기관들의 뭔가의 세밀한 매매 플레이를 저희가 솔직히 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탁 프로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게 만약에 시장이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팔다가 시장이 확 무너져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관 어차피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 팔지 못했다. 오늘 고점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대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회사는 좋아요. 업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업황과 회사만을 보기에는 최근에 가격대 변동폭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섹터가 또 자주 말씀드린 섹터 중에 우리 피부 미용이 있잖아요. 피부 미용 섹터 뭐 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좋으면 작은 업체들로서 전의가 되거든요. 전의가 되는데 하이로닉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이로닉? 네. 오늘 올라서 2천억이에요. 시청이. 뭐하는 회사죠? 이게 여기 하이프라 그래서 피부 리프팅 장비 쪽. 피부 미용 관련해서는 우리 박근영 장인이 직접 다 맞아봐요. 이분은. 회사 하나 있으면 주사 300방씩 맞거든요. 그런 노력은 하셨어야지. 우리 박근영 사장님. 종목 추천드리는 거 아니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3일 연속 올랐고 아마 이거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파마리소 제 리주란. 그거 우리 박근영 부장님 맞았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그분은 다 맞아요. 어제는 게임도 하시더라고요. 게임도 하시더라고요. 게임도 3년 했어요. 투자 때문에. 그런데 현대차는 안 타시죠. 나중에 방사원 투자하실 때는 무기까지 구입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멋있다. 땡큐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K9. 저는 없기 때문에 맞을 생각은 없고요. 일단 이쪽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한 이야기인 거죠. 리오프닝 확산이 아니고. 리오프닝 당연히 확산되는 중인데.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클렌시스 3파전이었어요. 원래 종목들이. 그런데 조금씩 파마리소치로도 전이가 되고. 하이로닉은 시작한 지 3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이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서 가고 있는 중인데. 급등했기 때문에 매매 차원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2차전지. 2차전지. 2차전지 이따가 김현수 형권이 오셔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어방은 빼고요. 제 생각에 봤을 때 지금 오늘 저기 아까 삼선 SDI랑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강세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LNF가 굉장히 강세였는데. 상대적으로 LNF보다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더 강세였고요. 왔다 갔다 하네요. 계속 그럽니다. 예전 느낌에는 좋은 종목이 생기면 그것만 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 또 오늘 대주전자제로가 좀 살짝 눌리다가 갑자기 팍 5%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섹터 내에서도 첨가제, 소재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2차전지 섹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조금 특이한 점이 에코프로 아시죠?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 그냥 에코프로. 그냥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서 물적 분할을. 아니, BM은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을 한 거죠. 그래서 BM 지분을 한 45% 정도 갖고 있을 텐데. 그 종목이 오늘 12%입니다. 그런데 그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HN도 있잖아요. HN 있죠. 그쪽은 친환경 쪽인데 엄청나게 안 움직였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12% 갑자기 팍 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역시 쌍클입니다. 에코프로는 그때 잠깐 뉴스에 안 좋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다 해결이 됐는 거죠? 오늘 뉴스를 장 마감쯤에 보긴 봤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오창공장이 있잖아요. 오창공장이 곧 가동될 것 같다. 오창공장 재개, 임박. 그때 화재에 있었던 데. 맞습니다. 오창이죠. 그래서 그게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5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추추성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거의 장 마감쯤에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뭔가 LNF가 많이 올랐으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고 딱 보니까 저번에 말씀해 주시긴 했거든요. 8조 이상은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맞춘다. 이런 식으로 매매할 때는 이렇게 좀 뭐가 한가 세게 쏘면 다른 쪽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싸다.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비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 레포트 보니까 뭐 이브에 이브다 기준으로 좀 얘기한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측면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인 섹터는 계속 새로운 종목 혹은 비교를 해가면서 왔다 갔다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최근 전까지 작년 하반기에 2차전지 소재가 양극재가 좋았을 때 딱 두 회사의 스프레이드가 20% 정도 딱 나요. 어디랑 어디 가요? 에코프로비엠이 한 10조 정도 했으면 LNF가 한 8조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24년 기준으로 보통 봐요. 왜냐하면 2024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양극재 회사들의 매출이. 물론 올해도 성장률이 좋아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한 5천억 후반 영업이익 기준으로 LNF는 4천억 초중반 20% 차이가 나요. 딱 이 정도 갭을 가지고 달렸는데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LNF가 시총이 8조가 넘어가고 에코프로비엠이 9조 정도 붙어버린 거예요. 9조를 살짝 하얘했어. 왜?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1분기의 분위기가 LNF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LNF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좀 했다가 너무 붙은 거야. 너무 붙었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5천억이 잘 돌아가. 오늘부터 정상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벤트도 들어오면서 오늘 BM으로 수급이 쫙 몰린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기관들이 LNF를 많이 팔고 BM으로 넘어갑니다. 왜 기관들이 이렇게 하냐면 돈이 없어요. 기관들이. 넷뉴머니라고 하거든요. 새로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팔고 뭔가를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았을 때 펀더멘탈 이슈가 없는데 빠져. 그러면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판 거예요. 팔고 이거 넘어간 거니까 그런 거를 너무 부안해동 매매를 하지 마시고 확신이 있으면 버티거나 더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기관이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관들도 뭔가를 좀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빼고 사는 거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갑자기 기관과 외국인들이 뭔가 어떤 굉장히 쌍그룹을 매도를 하면서 뭔가 뉴스가 발생하거나 펀더멘탈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분기 숫자가 딱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파괴적으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리바운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나는 이 회사를 정말 뭐라 그러죠? 개인분들 하시는 말일 텐데 길게 들고 가겠다는 말. 제의로 시작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걸 또 입을 더럽게 외주를 보니까. 잘 몰라서요. 맨들 또 갈아먹는 사람은 뭐야. 그런데 그럴 때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잘 구분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기관들 돈 많이 부족하면 전화하라고 하세요. 제가 좀 융통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거기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의류 OEM 이쪽도 상승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섹터가 우리가 한 달 안쪽에서 다 한 번씩은 얘기했었던 섹터예요. 그리고 의류 OEM은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쁘게 올라간다? 저는 계속 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좋았어요. 계속 좋기도 했는데 저희 매면은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잡을 수 있게 하면서 오른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장중에 충분히 가격대를 줘요. 아, 기회를 주고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갑자기 확 처벌해 못 사잖아요. 그런데 의류 OEM 같은 경우는 이쁘게 올라요. 이쁘게. 그러니까 장중에 살짝 마이너스 줬다가. 그러니까 물론 레포트 상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은 계속 회자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리스타킹 이슈라든지 계속 다 있다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한세실험이 5.7% 영업무역이 5%. 오늘 HMO 증권 레포트 보니까 한세실험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테이블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뭐가 더 타팩이 될지 이런 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쪽 섹터가 메인 기관 쌍끌이 3일째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태까지 이런 섹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메타버스가 꿈틀하더라고요. 꿈틀했습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혹시 누가 밟은 거 아니고요? 여태까지 밟혔죠. 최근에 몇 번 들린 것 같네요. 메타버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처럼 다 올라오긴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고 이게 뭔가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요. 메타버스는. 각상 뉴스단 살펴보면 어디랑 뭐 했다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시장 성장성 수급이 이쪽으로 쏠렸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바이브 컴페이니 아시죠? 바이브 컴페이니가 12.7% 올랐고요. 뉴프렉스가 8.8% 위지익 스튜디오 4% 그런데 어제 로블록스가 한 8%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연간을 꼭 지을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메타버스 섹터로서 계속 아니 계속이 아니고 오늘 오랜만에 수급이 좀 몰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5G도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5G? 네. 그래서 보고서는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오늘 RFHIC가 레포트가 나왔어요. 다른 5G는 그냥 1, 2% 때였는데 레포트 빨리 받는다 요즘은 5G가. RF. 네. 그래서 RF가 강세였다. 한 6% 가까이 올랐군요. 저는 RF 볼 때마다 정프로미생은 항상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다산이라. 혹시 마이너스 40 정도로 추격해오신 겁니까? 약올립니까? 맞습니다. 지금 RF가 마이너스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KM 그 친구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업종이라는 게 무서운 게 마이너스 폭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 두 회사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폭도 어떤 건 50%, 어떤 건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거의 세 개죠. 다산까지 삼형제가 확실히 이건 업황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5G에 대한 실망이 있으니까 셋 다 거의 반토막 나더니 그래도 조금 하니까 역시 셋 다 조금씩 올라가는 이 모습이 확실히 비슷비슷하게 가더라. 그래서 이거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아주 실패다. 정프로는 이 부분은 제가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제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이오 주식이 이렇게 사는 건 거인의 포트폴리오. OEM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박차장님이 계셨나? 아무튼 대만 애들이 탑티어인데 최근에 약간 흐름이 대만 애들 주가는 안 좋아요. 많이 빠졌다. 그래서 대만을 쇼트라고 한국 OEM을 롱으로 하는 플레이가 일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약간의 플로우들이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 공격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환율의 이슈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생산기지에 대한 이점들을 일부 코로나가 코로나 팬데믹이 약간 그거를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OEM 회사들의 어떤 생산기지들이 훨씬 더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코로나 피해 좀 덜 받았고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좀 덜 받았거든요. 베트남 대비.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밸루에이션도 좀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달리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라서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충분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재고가 너무 미국의 의료 재고가 너무 준 상태에서 한국의 OEM사들의 재고는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OEM사는 재고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숫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OEM사의 재고는 많을수록 좋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그 재고는 확정된 물량이에요. 그거를 보낸다는 겁니다. 어딘가로 갈 거가 정해져 있는 거 쌓은 거구나.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OEM사들은 사업보고서 안에 재고 수치를 잘 보시면 조금 힌트가 있어요. 의료 OEM들은? 네. 재고가 많다는 게 결코 나쁜 신호로 보면 안 되는 거군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산업별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이런저런 투자를 또 잘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재고 말하면 별로 좋은 게 없잖아요. OEM은 유심파악이네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 얘기 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던 얘기 같은데 그대로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이해하겠습니다. 좋은 거 배웠다고 생각했죠. 자 우리 박현상 차지인과 함께 오늘 시장 끝으로 혹시 오늘도 많은 전화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어떤 전화 제일 많았습니까? 오늘 공통적인 질문이 딱 한 가지였어요. 뭐 살 거 없나? 뭐 살 거 없나? 조금 공포를 많이 뛰쳐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르는 걸 많이 여쭤보세요. 지금 오르는 거. 그래서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것만 하지 말고 또 안 오랐던 거 얘기 드리면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저희 고객과 저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그게 기조적으로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뭔가 확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게 이제 산업에 대한 스터디가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긴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현금이 좀 적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물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저도 계속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거 펄프 가격 때문에 오늘 제주주가 급등을 했는데 뭐 이걸 말씀드리려고 쓴 게 아니고 지금 진짜로 없는 것만 돌려가면서 오릅니다. 없는 거? 안 올랐던 거? 테마도요. 안 올랐던 것만 쏙쏙쏙쏙 돌려가면서 지난번에는 저기 뭐였죠? 전선.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이게 말이 됨직한 법도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빡빡빡 올라요. 실적 나오고 이런 건 상관없이?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안 올랐던 것 중에 얘는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친구들한테 자꾸 돈들이 몰린다. 일단 뉴스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시는 건 어차피 여러분 선택이시긴 한데 일단은 매우 요즘은 그런 테마성 섹터가 뜬금포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분들 중에서 궁금해서 그런데 주로 어떤 걸 많이 하세요? 대형주, 중소형주 아니면 미국, 한국 어떠세요? 전화 많이 오시는 그분들?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전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요즘 물려있으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물려있는데. 웃을 게 아니고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화 오셔서 뭐 할까 여쭤보시는 분들은 중소형주 플레이를 그래도 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꽤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오늘 시장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봤고요. 내일 모레 또 오시나? 네 옵니다.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